좋아요 구독하기 해 주시면 진짜 기분좋을거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사원 콜 콜 콜 콜 터라 콜 터라 책으로 가야죠 그러면 콜 콜 콜 콜 터라 나 별로세 콜 콜 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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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대 이제 제대로 가요 일단 신선했습니다 까네요 케이탑이 깝니다 신선 이 방 이상해 나 나갈래 바꿨어 자 느낌 만들어 가는거죠 좋은 느낌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쌈싸제이 뭘 버릴려고 그런거죠 아 변호인데요 팔봉이 깔리면서 장사 접었죠 체크까지 날려줬는데도 체크까지 날려줬는데 죽어버린거죠 왼쪽 보는 나한테 팔이 있다는걸 모르죠 전혀 K가 오면 제일 좋고 팔와도 좋고 클로버 와도 좋구요 안와도 좋을 듯 얼굴 이런 카투 이긴다는 뜻이 제가 접어주세요 이제 제대로 가요 접어줍니다 카투 이긴다 잖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분하다 체크 콜 하프 콜 하프 콜 콜 콜 콜 콜 마담 플러쉬라도 뭐 이걸 따라가서는 하는데 하프치지마 삥쳐 꼬시려고 삥쳐 난 받아줄테니 삥 아휴 타이 탑 아이고 여긴 또 왜그래 콜 플러쉬 풀하우스 와 그것도 풀하우스였어 읽어보세요 저는 마담 플러쉬로 죽는데 누군 못죽잖아요 그리고 케이 플러쉬 의심을 못하고 또 도려치잖아 죽을 수 있어야죠 죽었잖아 아주 그냥 하 하 하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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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래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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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 콜 콜 콜 콜 엑스플로시 맞쥬 좋은 날 오었쥬 아 나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방 갑니다 늦다고 막 짜증낼게 아니라 딴방 가면 됩니다 우리도 늙을 때 있었잖아 자기들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때 생각 안하고 앞차한테 빵빵대고 거품 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지 말기로 해요 우리 충청도에서 앞차 느리다고 빵빵대면 내려갔고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 소리를 듣습니다 1 콜 쿼 쿼터 다 다 뭐 이정도 쯤이야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노 머시 자비란 없다 체크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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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상한데? myself eigen 이상하지는 않지 짜초니까 너무 어문문물 탄건데 계속 미끄럼 통 10,000,000 호 정말 10,000,000 ins 4,000,000 AU 13,000,000 5,000 후 콜 콜 콜 자 렌터칸 나왔습니다 AJ 렌터칸 다 죽는 분위기죠 붙어 죽이래 고맙습니다 까꿍이 AJ 렌터칸 살려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상 작아야죠 이 들어와야죠 예의상 매너상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오른쪽 모양이 무럽지요 아이고 저런 저기 무섭죠 뭐 안됐나보다 아직 치고 나갑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지 그랬어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그러네 그러지 말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팔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뭐 굳이 코라거나 카톡 안해도 팔이 알아서 오는 거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이리 굽을 거잖아 올 거잖아 자 3도 올 거잖아 3팔 둘 중에 하나는 올 거잖아 어머 저긴 또 왜 그래 또 따르고 어떻게 좀 얘기하는데 아 그냥 3이나 8, 5나만 볼게요 저쪽에 스트레이트는 저보다 높은데 안 오잖아 제가 높아도 안와도 상관없어 이제 하프 나가죠? 죽죠? 죽어 어머 안 죽죠? 왜 죽어? 저분은 스트레이트 빨래줄 다시는 눈앞에 빨래줄 거는 거 싫어합니다 줄만 보면 이제 경쾌합니다 포카드 잡고 저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봐도 그냥 스트레이트 됐네 됐어 응 했네 했어 그런 분위기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축하합니다 뒤늦게 축하합니다 했는데 뭐 대답 없으면 참 그것도 민망해요 고맙습니다 해줘야죠 나도 나도 들었지? 우리 김비서가 제대로 간대 다 죽었었는데 널 다 죽었었는데 널 다 죽었었는데 널 하프 콜 콜 콜 그러나 현실은 닭대가리 한장 네 칠투패가 됐죠 콜 콜 콜 또 여기는 좀 지르는 타입이었는데 안 지르네요 다 고만고만 하죠 하아 누군가 플러시 됐고 스트레이트 됐기를 자 이 삥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휴 하프를 네 모공이 어 야 모공이 송현 뭐 그냥 나가네 내 폐 보골은 나간거야 대체 네 하아 콜 콜 콜 예 뭐 쫙쫙 찢어놨죠 딴 방 갑니다 네 요것도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에이스 플러시가 카플러시를 까불고 있네라며 나무라는 장면 목격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무를 할 수 있는 용맹한 폐가 들어왔으면 좋겠... 어여 좋습니다 클럽은 많이 안보이는 데다가 하나 죽었습니다 뭐지 왜그랬지 뭐지 짜짜가 되면서 안 떴어 그나마도 차라리 소편에 들었지 계속 제대로 가자고만 하는 것 들었지 현실은 골로 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가제지 K나서 줘봐 K나서 줘봐 그쵸 봤지 4 플러시야 아이고 그런거 전혀 상관없대 왼쪽 에이스 플러시죠 그러면 이거 안가는게 낫지요 뭐 고민합니까 죽어 나도 줄게 그냥 인정 그냥 인정 인정 나는 뭐 안 떴을 것 같은데 안 뜰 것 같은데 진적인 느낌이 들잖아 앞으로 나가고 죽죠 왜 그랬어 돈이 땅에서 손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옆에서 쭉 누가 찔러주나 뭐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양상으로 쭉쭉 빨리고 있죠 계속 포플러시 모양을 주면서 딜러가 나를 지금 꼬시고 있죠 너 묻고 따블로 가 내가 이래서 이 딜러들 인상 관상 본다니까 딜러 관상이 맘에 안들어 지금 까만색 딜러 이리와 딜러 이리와 딜러 꼴목길로 따라와 꼴목길로 따라오란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딜러 자 계속해서 뭐 끝없이 추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렇다고 해줘 봐 언능 후딱 냉큼 어여 허리업 패스틀리 빠르게 완성된 마운틴 이제 뭐 하프를 치면 이제 눈치 까고 죽죠 90JQK 은하철도 999처럼 긴 열차가 완성됐죠 다 죽어나가죠 설국열차의 단계인가 하 죽죠 뭐 다행 그렇습니다 킬링 트레인 예 살인 열차였습니다 부산행에 탄 좀비들처럼 나 죽여 탱가궁 꿍꿍 어머 호연지기 보소 자 한번 더 차 호연지기 보소 내려놔 좋죠 빠르죠 깔끔하죠 관심없죠 관심없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고민거면 하지마 가 가 이거 가 가 가 가 쉽지 퀸 나는 다이 남방 가 방은 여기밖에 없는게 아니야 죽순이 안녕 잘돼야 될텐데 게임을 시작합니다 에이스 아까운데 시끄럽다고 사면 별 찢어버릴 수도 없고 자 내가 이제 포 플러쉬에 속지 않아 그러나 현실은 계속 누르고 있지 다 죽여가면서 됐어 저긴데 뭐지 난 에이스 플러쉬인데 저거 집이다 모양은 플러쉬 각인데 집이야 이렇게 또 오늘 빠른 마감을 합니다 저거 또 곤조가 있어서 받아줍니다 그거 풀하우스잖아 이렇게 또 개털리는 특집극으로 연출되는데요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설란 특집 폭망의 지름길 길 길 길 길 길 보여드립니다 저게 에이스 플러쉬인거 알고 딱 찔렀는데 근데 이게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누릅니다 설국열차에 내가 아까 몰아치면 이번엔 내가 실려서 그냥 덜덜덜덜 실려갑니다 콜 다이 콜 다행이네 더 쳐볼걸 그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죠 짜봉이가 했지 스탑을 시작합니다 4-4-6 치어 4-6-3 3-4 3-4 2개 나와있죠 8은 아직 안보입니다 이거 뭐니 괜히 무시해보이죠 뜬척해 뜬척해 눈 부름뜨고 뜬척해 그렇지 포커는 연출이야 시시해도 할 수 없어 연기란 말이야 메소드 연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그건 원빈연기가 아니라 이대근이잖아요 아휴 나 전 병강생 이대근이시다 콜 1090제이 형치샘 다이 자 5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빡치게 한번 가봅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퀸 퀸 가있어 크로버 모임에 낀자리가 아냐 크로버 내가 요놈해가지고 그냥 포플러쉬에 그냥 뽕이 빨린걸 생각한다면 짜봉 짜질이 낫겠다 짜포카도 나쁘지 않아 딜레이가 있죠 조금 알기를 빙 빙 쳐봐야 뭐 어 꼬시는걸로 아이고 죽을거하니까 그냥 안 뜰 때를 대비해서 세게 쳤는데 뭐 이건 안 떴어도 죽었겠네요 레미파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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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콜 응 빠르네 이방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분데 빨리 죽어 보람상조 소심하시네요 흐하 하 게임을 시작합니다 으으으으 쓰으으으 워 우 우 우 아 우 우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알아서 책들 그래서 삥콜 좋아 그러나 하프 나오겠죠 난 죽어줄테고 자 두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자 몰고 갑니다 삥으로 몰고 가세요 알아서 다이도 할듯 어머 음 그래요 뭐 아프치면 죽을거 같아서 그러나 아니면 저 삥을 조금 겁냈나 꼬시는 삥으로 봤나 5원패가 아깝지 하트 3개가 아깝지만 가봅니다 꽤 안좋죠 자 5,3 이거 괜히 왠지 어머 두리노라랑 따당 따당 호연지기 따당 칠만 했네요 그냥 그정도야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까사미 까사미야 사카몬 두 번의 기회를 주마 두 번의 기회를 주마 그 안에 사카몬 콜 콜 옆동네 친구 지금 고마워 콜만 하겠죠 하프 다 죽으면 안돼 전쟁난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죽어나갈건가 1 하프 콜 트리플 고마워요 육뽕달 육뽕달 네 육뽕 고맙습니다 육뽕달 선생 야 애매하기 그지없죠 야 애매하기 그지없죠 콜 콰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여기서 하프를 쳤어야지 뻥을 치려면 하트 된 것처럼 콜 콜 이게 작전이 먹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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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콜 모두의 웃음거리가 됐네 쟤 지금 보컬 오늘도 모르고 왔나봐 라며 이제 우리방에도 찬란히 아름다운 호구 하나 등장 내가 하나는 깔고 들어간다 이런 지금 느낌이 퍼지고 있죠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에이 에이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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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들 뭐 투표회도 안 된 것 같아요 투표회도 되기를 누군가는 그래서 그냥 아트만 먹든가 그러고 받아주기를 아휴 풀하우스 어머 웬일이야 형들 형아 이구는 짜구는 뭐야 짜구 난다 진짜 왜 그랬어 탱구 탱키 4 씹구 씹케이사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8 9 10 연결 안되잖아 다이 콜 콜 하프 살포지 꿇어보는 무릎 밴드 온 유어 니이 에 쌈싸룩 가봐 빨래줄 한번 걸어보자 사완 속글른 배가 들어왔죠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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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다 무서워서 오줌을 쫙 그냥 한강을 이룰 정도로 쌀줄 알았더니 더 치네 더 쳐 이제 제대로 가요 먹고 쳤어 먹고 쳤다고 오늘 뭐 ai들이 왔나 뭐 이세돌구단 혀를 내둘렀다는 선생님 혀를 내두르는 건 어떻게 내두르는 건가요?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혀를 내두르죠 오늘 빠마 미용실 같이 갔다 온 사람 누구야? 세명 오렌지 염색한 것들 누구야? 세명 세명 콜 콜 콜 콜 콜 체크 콜 콜 쉽게 꾸려. 상대가 억지로 꾸리지 않아. 자동 기능이 있어. 오토 밴드 온 마이 닉. 내 무릎을 밴드 구부리다. 영어 시간이죠? 샀다 내려 샀다 내려 에이스 앞장 서. 니가 기를 잡으란 말이야. 군기 기강을 잡으란 말이야. 삥 치라 말이야. 하프 나온다 말이야. 안나온다 말이야. 고맙다 말이야. 쿼터가 기분 잡쳤단 말이야. 거기다 하프가지 나오네. 기획작에 걸렸는데. 자 노란머리 둘과 어른머머리 둘과. 교무중의 선생님 얼굴. 아트로 왜그랬어? 이 정도쯤이야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싸우려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칠 안 들어오면 또 쪽팔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생각할 것도 없이 봤네. 마운틴이잖아. 마지막에 떴잖아. 또 세인들의 비웃음소리. 아이아이! 원주완주! 전원주! 나 원주! 너 포카 어디서 배웠니? 라며 웃는 소리가 들려오지만.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참고 참고 또 참지. 울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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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콜. 체크. 자 또 7 기다려 보잖아. 그런데 그거 한 장 앞에 그게 오겠냐고. 알까? 나 이제 소심해졌어. 소문자 A형어로 바뀌었어. 혈액형이 무엇입니까? A 타입. little. of your little. A 타입. 알파벳. little. a. 조금 아쉽기르네요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자 언제까지 어깨춤만 줄건가 잘해. 어깨 탈골 되겠네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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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따다. 아이씨. 맞춰줘야 되나? 나도 따다. 콜. 콜. 다들 유쾌한 분위기로. 바뀌어 있죠? 하. 제발. 죽어줘. 콜. 야 따다까지 해줬잖아. 분위기 밝게 해줬으면. 그. 노가다 비용을 좀 줘야지. 똥 안뛰고 그렇게 좀 줘야지. 왜그랬어. 차치우성. 나도 무한한게 좀. 네. 여기다. 구구텐. 구십자. 에이스. 하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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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검 승부. 노란머리와 교무주임 선생님 얼굴. 네. 교무주임 승. 이제 제대로 가요. 이제 제대로 가요. 게임을 시작합니다. 오늘 겸허하게 모드를 바꿔줍니다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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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다니까요. 이렇게 일때도 있고. 이길 때도 있지 뭐. 콜. 콜. ровett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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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한번더 죽어야지 뭐 잘했다. 앞앞이. 자 진짜 막판입니다.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하프로 밀어칩니다. 비싼 저처럼 1승 따내며 마무리합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갑니다. 자 밀어치게 들어갑니다. 다들 놀랬잖아. 벌써 놀랬잖아. 하프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잖아. 하프 선생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잡으면 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.